책! 책! 홍공 후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공TV 홍공쌤 허준석이고요. 네. 부모 역할 행복해 됩니다. 쉬워야 됩니다. 학부모 대변인 박지원입니다. 네. 학부모 대변인 우리 박재원 소장님도 나오셨고요. 최근에 또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중위권 학부모를 위한 공부진로 진학이라고 돼 있고 지난 시간 1편을 보신 분들은 굉장한 약간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 어쩜 긍정적인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 오늘 2부에서는 성공 사례를 쫓으면 실패하는 이유 해가지고 진로하고 진학편 쪽으로 나가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화두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소수만 성공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번 좀 이야기 풀어볼까요? 실제로 학창시절 우리의 학교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많은 추억이 있지만 대변인의 경우 보면 나는 정말 공부 열심히 잘했다. 난 늘 상위권이었다.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저를 보지 마십시오. 결국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9등급 상대평가 1등급 받으려는 4푼 안에 들어야 되고요. 결국은 중요한 게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끊임없이 성공 사례와 상위권 중심의 정보를 접하다 보면 착각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아이도 1등급이 될 것 같고 최소한 2등급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리고 끊임없이 그걸 약속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분들 저는 좀 야속하긴 하더라고요. 지켜줄 수 없는 약속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인생은 늘 경쟁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경쟁은 기본으로 까는데 그래도 다른 요소들도 또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 특히 중위권 아이들에게는 경쟁 말고 다른 대안이 충분히 가능하다. 대안.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에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 진학, 취업 이게 일단 학부모들에게 되게 중요한 관심사잖아요. 완전 깔때기잖아요. 그렇죠. 잘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일단 명문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기학과. 의대를 대표로 하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사회에 진출할 때 소위 고소득 전문직. 이게 이제 경쟁이 치열한 곳이죠. 네. 모여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직업의 안정성이 뛰어난 공무원. 이쪽도 이제 경쟁이 치열하죠. 또 하나 이제 꿈의 직장이라고 얘기하는 공기업들. 아, 공사. 네네네. 또는 뭐 이제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일부 있습니다. 근데요. 되게 중요한 변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전에는요. 대기업도 포함이 됐었어요. 그렇죠? 네. 대기업. 그런데 최근에 대기업이요. 신입사원 정기공채를 대부분 다 폐지했습니다. 허허허. 이거 아직 트렌드를 지금 어? 그래? 라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통계 자료를 보면 2019년까지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대부분의 경우 신입사원 정기공채를 했습니다. 근데요. 이제 잘 보세요. 신입사원 정기공채를 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냐면 학벌을 적용할 수밖에 없죠. 대학. 학벌 뭐 학점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학교 생활 외에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죠? 기업에게는? 뭐 좀 더 좋은 직원, 일 잘하는 직원을. 그러니까 일 잘할 거라는 기대뿐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전공을 했으니까 일 잘할 거라는 기대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기대가 와라로 무너진 경험들이 기업에는 충분히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장에 나오면 생각보다 일머리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엄청난 손실이죠. 그렇죠. 그러면 기업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경력사원 수시채용으로 대부분 다 바뀌었습니다. 아, 이제 공채가 아니라 약간 수시채용으로. 그렇죠. 경력사원 그것도. 그때 이제 평판조회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책을 한번 책을 꼭 좀 읽어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흐름들이 잘 잡힐 텐데 이런 겁니다. 평판조회는 어떤 사람이 사회에 진출해서 관련된 일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역량을 보였는지 주변 사람들과 제대로 협력했는지 갈등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을 평판조회라고 그러거든요. 대박이야? 네. 어떻게 이거? 네. 그러니까 사실 그 평판조회에서 학벌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실 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대학 입시 경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기학과 경쟁이고요. 전문직 경쟁입니다. 공무원, 공기업 다 경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 경쟁을 하는 곳에서는요. 잘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경쟁에서 성자가 되려면 어떻게 학창시절을 보내야 될까요? 성적 잘 받고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할 때 보람이 있고 나의 관심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가 나와야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 마음 속에 너의 관심은 제발 구경수이어야 한단다. 그렇죠? 국어, 영어, 수학이죠. 시험 과목이잖아요. 시험 과목.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남보다 시험을 잘 보는 거죠. 저는 그 능력도 매일 중요한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죠. 그렇죠. 나왔을 때 어떤 실적, 퍼포먼스하고 또 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보다 시험 잘 보는 게 뭔 상관이 있어. 남보다 좋은 스펙하고 뭔 관련이 있어. 당연한 판단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에는요. 기업들이 이런 겁니다. 경기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뽑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다 보면 이제 어떤 개발이 되고. 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뽑는 거거든요. 한 명 한 명을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사고 방식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홍공생이 만약에 홍공 그룹의 회장이 딱 됐어요. 아, 제가요? 네. 네. 좋네요. 네. 네. 자, 이제 계열사 사장을 면적을 본다라고 한번 보죠. 한 명씩. 계열사가 12개, 12개나 됩니다. 두 명의 예를 들면 새로운 사장을 뽑아. 네. 그러면 어떤 기준을 적용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회사를 해보니까 일단 1순위가 학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커뮤니케이션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사소통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네. 의사소통이라는 걸 갖다가 어떤 시험을 봐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시험 과목처럼.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비교우위죠. 일종의. 상대평가 비교우위 점한 사람들을 선반하는 방식이 일부 있고요. 그런데 기업은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게 된 거죠. 지금은 뭐냐면 한 명 한 명을 만나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네? 이렇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명 한 명이 뛰어난 인재가 되려면 학창실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 과목이 매달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발 이제 지금은 특히 중위권 부모님들은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저기서 공격을 받는데 왜 공부 잘하는 걸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 그거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건 잘하는 거죠. 상위권. 저 박수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위권은 성적 경쟁에서 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뭘까요? 들러리로 살아야 될까요? 안 되죠. 그럼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길을 지금 안내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이제 중위권에 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중위권들은 구공수가 관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관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심을 쫓아가면서 성장하면 되는 겁니다. 아마 홍 선생님도 사회에 나와서 다양한 사람을 만날 텐데 비슷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면 즐겁지 않나요? 파티죠. 파티. 그렇죠. 거기서 제가 볼 적에 의사투성 연구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대화 학원 가서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심만큼 제가 보다 소중한 게 없다고 봐요. 이게 터지더라고요.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그렇죠. 관심 많고 소중한 게 없다. 요즘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다. 그런데 방향을 결정하는 건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관심이 뭔지도 몰라. 그리고 부모님의 관심은 오로지 뭘까요? 구경수야. 이러면 아이들의 삶이 지금 제가 볼 때 완전히 혼란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아이들 관심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짧은 시간에 어떻게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뭐냐? 좋습니다. 뭐냐? 모든 관심은 직업이 될 수 있다. 모든 관심은? 아이들의 모든 관심이 직업이 될 수 있는 시세가 된 거거든요. 직업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아, 그럼요. 그러니까 물론 구경수를 열심히 잘해서 경쟁 노선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경쟁 노선. 경쟁 노선으로 갈 사람들은 가라. 그게 원 트랙인 거죠? 그렇죠. 또 다른 트랙이 있다. 또 다른 대안이 있다. 중위권 아이들은 구경수에 관심이 없어도 자기 관심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자기 관심을 열심히 추구하다 보면 이제 경쟁 노선의 제가 볼 때 하나의 대안으로 제가 우리 사회에 제안하는 성장 노선이라는 새로운 길이 있는 겁니다. 이름 너무 좋다. 성장 노선. 네. 그렇죠. 성장 노선을 타고 가다 보면은요. 일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 안타깝게도 대학 입시에서 어렵죠. 아,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관점을 좀 제안을 드려요. 고등학교 입시? 영재고 과거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보지 말자. 중요한 건 우리 아이의 관심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다. 이런 새로운 기준을 좀 가져보자. 그럼 옆으로 볼 수 있죠. 이게 수평적으로. 네. 그렇죠? 경쟁의 관점이 아니라 어? 특성아고등학교 잘 나쁘지 않다고 봐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학교 분위기 열심히 아는 아이들이 많이 모이면 이런 얘기 하는데요.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 학교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아이들은 말씀드렸죠. 1편에서. 소속감, 자율감, 윤론감을 부모나 정상적인 어른과의 관계가 느끼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음... 네. 가족관계가 좋다. 부모님과 아이사야 서로 신뢰가 있다. 아, 그러면 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겠네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특성아고등학교 갖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대학 갈 때도 또 어렵죠. 그렇죠. 뭐 소위 말해서 의대 쫙 하이. 아,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렇죠. 이런 기준으로 보면 결국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전문대를 골랐습니다. 네. 전문대에 뭐 웬만한 관심을 다루는 학과들이 계속 신설되고 있고 하고요. 그렇죠. 안 되면 직업교육기관을 가도 돼요. 그냥. 가서 관심을 열심히 이제 발전시킵니다. 제가 볼 때 학교생활 즐겁지 않을까요? 그렇죠. 좋아하는 거 하니까. 그렇죠. 고등학교생활, 대학생활. 자, 그럼 전문대를 나왔어.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도 한계가 있었죠. 대학 입시는 아직까지 경쟁구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도요.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려면 경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결국은 경쟁 트랙이죠. 그렇죠. 왜? 전문대 나와서 대기업에 와서 못 내요. 아, 그래요? 못 내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이제 특성원 학교를 나오고 전문대를 가서 해당 분야에 대한 나름대로 관심을 꾸준히 발전시켜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실력을 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심이 직무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중소기업을 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중소기업을 가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그 실무 경험 자체가 엄청난 성과로 이어지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신입사원인가에 경력사원이죠. 완전히 경력이죠. 경력사원이죠. 그렇죠. 그럼 경력사원으로 뭘까요? 대기업에 놓고 하면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되네. 되네. 가장 빠른 길이죠. 또 새로운 길이 있네요. 이렇게.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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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진짜로 이 수시와 정시를 다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입시 전문가들을 너무 진짜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건 상위권 얘기거든요. 네. 네. 중위권 아이들은요. 부담을 줄이면서 자기가 그래도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집중해야 됩니다. 사실 좀 많이 부담스럽긴 하죠. 뭐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잘 아시잖아요. 애들 내신 받는 게 쉽습니까? 거의 서로 사실은 밥그릇 뺏는 거라서 사실 어렵죠. 수행평가가 만만한가요? 아휴 어렵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능도 잘 봐야 된대.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논술도 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입시 전략은요. 다 좋아요. 우리나라 아이들 입시 전략은 다 좋습니다. 공부 전략도 다 좋아요. 실행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실행이 안 될 때 우리는 아이 탓을 하죠. 그 전략을 짠 사람이 놓친 것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저는 사실은 소장님 기대하고 왔는데 저도 입시 컨설턴트로 오랫동안 활동한 거 아시잖아요. 네. 그럼요. 제가 전략을 짜면 사람들이 되게 실망해요. 특별한 게 없네요? 오히려 더 하는 게 아니라 좀 심플하게 가는. 그렇죠. 제가 최근에도 한 학생 상담을 했는데 저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물을 강조했거든요. 약간 실망한 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중요한 건 실행이다. 실천이다. 그러려면 중요한 게 부담을 줄이고 가볍게 시작할 수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뭘까요? 선뜻 마음을 내겠죠. 그렇죠. 특히 중위권 아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상처가 가득하고요. 공부 거부 반응이 뭘까요? 이미 극대화되는 상태에서. 과연 내가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되게 두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런 제 모습이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을 이렇게 좀 안전한 뚝에 이렇게 좀 뚝을 딱 만들었어요. 제가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거예요. 밖에는 되게 험한 전쟁터입니다. 뚝이 터지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제가 죽으라고 뛰어가서요. 또 그걸 막 막아. 그런데 다행히 이게 좀 막혔어. 이제 좀 안전해. 그런데 다른 쪽이 더 터지는 거예요. 또 죽으라고 뛰어가서 그걸 막 막았어. 또 안심을 했더니 또 이쪽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책 제목에 나오는 공부 진로 진학이거든요. 공부가 문제가 생겨서 그걸 막 해결했더니 또 진로에서 경쟁 노선에 사로잡히니까 이렇게 공부해서 얘가 언제 상위권이 됩니까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진로 쪽을 막 막고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럼 대학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뭘까요. 또 진학 쪽을 막 막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 책 외우세요. 정말로. 학부모님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다고 뭐 이렇게 빽빽에 써가면서 암기는 안 하시겠죠. 그렇죠? 요즘은 그래도 과학적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의 중심이 잡혀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상위권 편향 또는 성공 사례 편향에 빠지지 않으면 자기 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웃은 사랑하되 옆집 아줌마는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경계한다. 그러려면 내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심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많은 부모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남 얘기 듣지 말아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아이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또 자신만의 교육 철학이 필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게 다 빠졌더라고요. 어떤 걸까요? 뭔지 아세요? 뭘까요? 우리 아이도 성공적인 삶을 훌륭하게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거든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이 책에 그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진로는 이렇게 하면 충분히 길이 보이는구나. 진학? 이거 별거 아닌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학부모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증언하고 있거든요. 뭐냐? 경쟁의 관점에서만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을 어떻게 찾냐면요. 관심 분야가 있고요. 관심 분야 전문가들은 알고 있어. 전문가들 중에 교수들이 어떤 학교에 있는지 찾아. 그렇게 찾아요. 뭔가 소위 말하는 커트라인? 이런 곳이 아니라 약간 옆으로 펼쳐지듯이 그렇죠. 이건 경쟁이 아니거든요.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나라 부모 역할 정말 쉽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자신감이죠. 부모로서.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내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내가 워크맘이 아니고 좀 더 시간을 낼 수 있었으면 내가 좀 정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었으면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렇죠. 죄책감이라는 것까지 죄책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거기서 느끼는 거지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런데 이게 근거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는 공부 상처 때문에 지금 힘들었구나. 이런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막연한 어떤 그런 게 아니다. 진로는 경쟁 노선에 내가 나도 모르게 휩쓰렸기 때문에 아 입시는 중요한 게 뭐냐 욕심을 부렸고 성공 확률만 생각했지 우리 아이의 처지에 맞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되게 중요한 원칙을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성공이 아닌 거 혹은 다른 방식의 성공은 생각 안 해봤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이 이것저것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에 딱 정확한 선택과 집중을 하면 부담을 줄이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좀 지혜도 필요한데 아니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추구라고 고생해서 겨우 겨우 먹고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뭘까요? 스마트하게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부도 스타디 하드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스타디 스마트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런 거죠. 아니 좀 효과적으로 학습량을 좀 줄이면서도 충분히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좀 더 열심히 하면 안 되겠니? 나중에 있잖아. 엄마가 보니까 엄마도 그때 공부하기 싫었는데 나중에 후회되더라. 그때 열심히 하는 게 있잖아. 인생에 진짜 이런다고 요즘 애들이 설득이 될까요? 요즘은 물가로도 못 데려간다고 했더라고요. 예전에는 가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그래서 이거 말씀하신 내용 사실은 여기 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꼭 이거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서 메모하시면서 키워드 같은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걸로 한번 저희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 이제 속도하고 방향 아까 한번 이야기는 하신 것 같은데 속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 방향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또 소장님이 강조하시는 게 방향보다 또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네. 바로 관심이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을 쫓아가는 게 그러니까 저는 관심을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가장 행복한 건 뭐냐면 굳이 경쟁하지 않고도 내 역할이 필요한 곳에 가서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삶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가죠? 바로 그 나침판이 관심이다. 아 그렇죠. 필요하죠. 거기에 향해 가는 나침판이 관심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격변기 격변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부모가 배운 게 아이한테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라테는 방식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변화가.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지금은 핵가족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격변기 핵가족 시대의 부모 역할은 아이가 정하는 거다. 아이가 정하는 거다. 저는 이런 원칙도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사실 바로 사회적 격변기 그다음에 핵가족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렇죠. 저출산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바로 지금 부모 역할의 위기입니다. 지금 현재 부모 역할 핵가족으로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부모 역할이 지금 제대로 연구되어 있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했던 방식을 사실 그렇죠. 그냥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이게 부모 역할의 어떻게 보면 근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가장 토대 아 내가 내 방식으로 아이를 가르치면 안 되겠는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한 뭘까 깊은 성찰 그리고 그렇다면 결국 아이의 피로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발 아이 관심에 관심을 가져라. 조금 더 만약에 조금 더 관심의 폭을 넓히면 학교 교육 과정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아까 아이의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이 학교가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던데 라고 하면 또 학교 쪽으로 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교육 과정이 웬만한 거 다 있잖아요. 사실은 다 엄청 관심 갖고 보면 굉장히 많은 것도 짜져 있죠. 그리고 홍공 선생님이 지역에서도 많은 홍보도 하셨지 않습니까? 마을교육공동체부터 시작해서 마공사업. 다양한 경기도 같은 경우 꿈의 학교 이런 다양한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의 관심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면 엄마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애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되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소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관심 중심으로 가도요. 우리가 얘기하는 학습 능력이 개발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영어 실력 어떻게 싸우셨어요? 교과서 단어장으로 싸우셨습니까? 저는 약간 성문 세대이긴 한데 그런데 어찌 됐거나 활용하시면서 그렇죠? 또 영어를 좋아하시고 일을 많이 하시면서 대학 때는 결국 친구들 사귀면서 그렇죠. 널면서 배웠죠. 그렇죠. 그게 우리 실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경수에 좀처럼 관심이 생기지 않는 독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저는 그 친구들이 보물이다. 그 친구들 구경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구박하지 마시라. 나중에 부모님이 구박도 가르세요. 하긴 또 애들이 커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하는 방식이 예전하고 또 다른 또 다른 트랙이 분명히 있다. 저도 또 공무원 근무하다가 나와 보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더 치열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또 경쟁이 없는데 왜 사람들이 이걸 안 하지라는 이런 부분도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경쟁 그 말 그대로 시험공고 동일한 과목 동일한 범위 이 경쟁은 사회에 없잖아요. 그런 거는 각각 성장한 사람들이 어찌 됐거나 자본주의 사회의 자원이라는 게 한정돼 있으니까 자원을 배분을 둘러싼 경쟁이죠. 이건 제가 볼 때 달라요. 그건 즐거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요.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라 내 관심사에서 탁월해지면 되거든요. 맞아요. 내 분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똑같은 과목 똑같은 시험 범위를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성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고 대학 입시도 바뀌고 있다. 바뀌었다. 면접 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까요? 네. 그 지금 올해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문의과 통합 수능 1세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위권 대학 난리난 거 아세요? 어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과, 이과, 수학이 구분이 안 되고 같이 이제 수학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같은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이과 공부를 한 친구들이 소위 수학 표준 점수 상위권을 거의 독점했겠죠? 싹쓸이 했겠네요. 네. 그런데 그래도 이 친구들이 대거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러면 대학 서열이 두 단계, 세 단계 넘 올라가요. 소위 스카이 근처도 못 간 이과 성적으로 이과에 지원하면 스카이 근처도 가기 어려운데 스카이가 가능한 게 되는 겁니다. 문과로 역센터 걸 하면서 이렇게. 네. 그래서 정말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문과의 최상위학과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결혼이 발생했습니다. 으으으! 그러니까 이과 학생이 이과 학생이 합격하고 등록을 안 한 거죠. 결국.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자, 보세요. 최근 한 조사에 의하면 그렇게 교차 지원한 학생들이 상당수가 지금 반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반수를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학이 견딜 수 있을까요? 아.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요. 기업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대학들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과도기겠네요. 그렇죠. 뭐냐. 한 명 한 명을 보고요. 정말 대학은 간단한 겁니다. 우리 학교에 오래 다니는 아이들. 그리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잘해서 뭘까요? 학교에 평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런 것도 필수 있는 아이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성적을 가지고 저는 이제 존재가치, 비교가치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부모님들과 얘기할 때. 자신의 존재가치가 뭔지를 몰라. 끊임없이 비교가치만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제가 볼 때에는 개인도 불행하죠. 또 대학도 기피 대당이 됩니다. 기업들은 이미 뭘까요? 됐네? 어? 어휴. 하버드 나왔어? 그럼 어쩌라고? 이런 흐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부모님들이 좀 잘 보시고 하시면 죄송하긴 한데 좀 제 얘기가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잘 정리가 되면 저는 부모님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부모 역할? 조금 쉬워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간곡한 마음으로 그런 길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아주 1부에서 2부도 저는 막 이렇게 앞에서 제가 좋아하는 베토벤 음악가가 베토벤 아시죠? 열정적으로 약간 피아노 치는 그런 거장의 느낌을 좀 받으면서 저는 요새예요. 진짜로 부모님들을 뭐 홍공 선생님 편하게 말씀드리면 막 소리도 지르고요. 네. 막 악도 쓰게 되더라고요. 네. 조금만 살살 저는 진짜 간절한 거예요. 제가 발견한 이 중위권들이 주인공이 되는 이 길로 어떻게든 한 분이라도 모시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끔 막 소리도 막 지르게 되고 나름대로 또 확신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또 홍공 선생님이 이쁘게 잘 편집해 줄 거라는 또 믿음도 있어서 편하게 즐겁게 저희 그냥 다 나갑니다. 그래요? 왜? 솔직하게 그냥 다 나갑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엎드려진 물인데. 아니요. 아니요. 결론은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의 관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제가 볼 때는 첫 출발이 될 것 같고 경쟁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다르게 볼 수 있다면 부모님들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렇게 귀한 시간 동안 굉장히 또 이렇게 열강을 해 주신 우리 박채원 소장님 굉장히 감사드리고 꼭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출연 네. 네. 모처럼 홍공TV 구독자 분들 만나서 즐거웠고요. 기억나세요? 저한테 라이브를 넘기고 그냥 혼자서 EBS 촬영하러 간 적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홍공TV를 내가 접수해 버릴까? 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2단 인증 걸어놨습니다. 2단 인증 걸어놨기 때문에. 여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함께 추억해 주셨던 또 이렇게 선생님도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홍공! 홍자!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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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